이번에는 또 딸과 함께 딸이 또 연주를 하면서 엄마와 함께하는 아주 멋진 것이죠. 대통령, 대통령님으로 요즘에 유명한 가슴이 우리 함께 놀아줍시다. 우리 놀아 소리하겠습니다. 예, 놀아 가셨습니다. 대통령님. 음악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또라한 딸님입니다. 많은 사랑 바랍니다. 대통령님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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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나 잘할 수 있다 대통령, 대통령님. 나 한 번 출발하고 싶어요.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 딱 방지원 서술신대 자존심을 내게 보게 해 어머님 얼굴이 참아봐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알바식은 6,470원 다해지고 대답하고 서술한상 제답되니 눈물이 나네요 나 잘 할 수 있는데 불을 낮춰 줄게 한 번 멋진 못이 조지 않을 수 없지 다시 한 번 뛰는가요 대통령 대통령이 나 한 번 출근하고 싶어요 나 잘 할 수 있는데 대통령 대통령이 나 한 번 출근하고 싶어요 나 잘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나 한 번 출근하고 싶어요 나 못할게요 부지원 서술신대 자존심을 쓰는데 어머님 관리를 참아봐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알바식은 6,470원 전달할 수 없음 다시 한 번 출근하고 싶어요 나 한 번 출근하고 싶어요 나 한번 출근하고 싶어요 나 잘할 수 있다 대통령 나 한번 출근하고 싶어요 나 못할게 날라 ... 날 ...